우리 아이들이 저기 바노아토 14명이 갔는데 다음 수요일 날 돌아오는데 오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 신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진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주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바노아토로 성교회에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명도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성교회의 연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예배부에도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순 검식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검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미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검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수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검식할 때 머리에 기둥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너는 검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어스리라. 아멘 유대인의 세 가지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 둘째는 기도, 세번째가 검식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만 오늘날 와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그 신앙의 생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검식에 대해서 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의 한 생활이다. 검식은 원래 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항상 검식을 했고 이 검식은 바로 회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검식할 때에 검식하고 죄를 회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이기 16장 29절에 보면 매년 7월 10일에는 속제일에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검식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레이기 16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질이다. 7월 곡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구하는 계기든지 거리해라. 그리고 23장 27절에 보면 7월 10일은 속제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육신을 힘들게 해서 검식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자꾸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검식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변질되어서 그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검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절기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검식을 하는 것을 보시고 책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검식을 해야 되는지 또 참된 검식이 무엇인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검식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나 여러 곳에 검식을 왜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 기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벤자민과 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검식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열두 지파가 열한 지파가 벤자민 지파와 아주 그 동족 살상하는 그러니까 서로 같은 형제끼리 죽이고 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역할 때 이 내용을 조금 볼 텐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과연 우리 형제인 벤자민과 싸워야 되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검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데레 이래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검식하고 밤이 저물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검식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 6절과 또 노예미아 9장 6절 3절에 보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식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식을 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흐리나 아스다로 이방신들을 성비다가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고 이들이 이방신들을 죄하고 하나님 앞에 검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에 검식하고 거기서 가로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상 성경에 대해서 검식하면서 회개하는 그 장면이 떠 나와요. 너희미아 9장 1절 3절에다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검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어서며 모든 이방사람과 절교하고서서 자기의 죄와 열저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 죄악과 또 자기 선조들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에스라 8장의 21절에는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검식을 합니다.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검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의학에 와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이 검식의 본을 보여줬어요. 40일 동안 검식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검식기도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나도록 검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40일 검식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검식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첫째는 죄악과 관련되고 죄악 우리의 죄를 회의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검식을 했다. 그런데 이제 검식의 본래적 의미가 뭐냐 왜 우리가 검식을 해야 되냐 인간에게는 특별히 두 개의 그다란 욕구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육과 영이 살고 있어요. 육이 나를 지배하든지 영이 나를 지배하든지 항상 그 지배를 우리가 받고 살아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을 행하고 또 이 육신의 생각은 성경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현자니 해서 여러가지가 나오잖아. 시기와 다툼과 본래 과 음행 과 이런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는데 육이 만약에 나를 지배하면 우리 삶 속에 이 육신의 행위가 나타나요.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영적인 욕구와 육적인 욕구가 사오고 있는데 영적인 욕구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욕구는 자신을 기뻐하게 하고 육신을 기뻐하게 하나님 육을 기뻐하게 하는 이 두 욕구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이 나를 지배하든지 육신이 나를 지배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육을 죽여야 되는데 육을 죽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경험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이걸 죽이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 특히 이 담배 병환 애들 보면 그 담배 그거를 끊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아무리 본인이 끊으려고 해서도 그걸 끊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지. 누구든지 마음속에 또 우리 각자의 속에 참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욕망 들이 있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평생 죽을 때 까지도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욕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바로 검식이에요. 검식을 하면 육이 죽게 돼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식을 해요. 특별히 내 속에 강한 육신의 욕망이 일어날 때만 유일하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검식이에요. 때로는 기도해도 안되고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안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겨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육신과 단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검식이다. 검식은 바로 육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이야에 보면 내가 일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거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속에 육신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둘은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스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한같이 내류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 이 육체의 정력을 반드시 우리가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식 이다. 세크라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은 검식을 통해서 영혼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참 귀한 말이에요. 육신은 오직 검식을 통해서 검식을 통해서 이 육신을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다룰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 검식은 육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고 육신을 죽이는 것이고 둘째는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검식은 음식물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검식한다는 것은 바로 죽이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단절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검식이다. 검식의 또 다른 의미는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식은 굉장히 우리 삶의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검식을 안 하면 절대로 영혼이 맑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육신이 평안하면 영혼이 둔탁 해져요. 참 희한하게도 그래요. 육신이 평안하면서 영혼이 맑은 사람은 없다. 맞지. 그런데 이게 언제 영혼이 이렇게 맑은 냐 하면 육신에 고난이 있을 때 영혼이 맑아.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등 따시고 회부르고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 내 육신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평안함이 오는 게 사실은 제일 유익이 다 그런 것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내 삶의 평안함이 계속 이어지면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성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다행인데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이 소리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열심히 성기던 사람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고 평안해지면 또 가난할 때 그렇게 새벽기도 뭐 철하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매달리던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얻게 되면 내가 볼 때 거의 99%가 망해버려요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안 해요 당장 뭐 돈 있고 뭐 평안하면 어 주말 끼어서 다 여행 돌아다니려고 그러지 누가 주일날 교회 가겠어 그래서 이 유럽이 왜 망했냐 어 유럽이 부유한 나라가 되고 어 복지가 잘 돼있고 말이지 주 5일 근무하고 이러니까 전부다 이제 주말에 놀러가고 교회는 이제 텅텅 비워버린 거예요 어 육신이 평안하면 영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평안할 때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검식이란 말이에요 내 육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 어 육신의 고통을 주므로 인해서 내 영혼을 맑게 하는 어 그건 참 신기해요 어 이 검식하면 굉장히 영혼이 맑아지고 어 영혼이 맑아지고 어 이 육신이 변할 때는 오만 잡생각이 그냥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어 그런데 검식을 하면 어 그 육신에 오만 잡생각이 다 사라졌고 아무 생각도 없어 빨리 밥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어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지 어 그 대신 어 다른 죄악의 생각은 다 없어지고 그냥 빨리 밥 먹고 싶은 생각 그거는 좀 착한 생각 같아 배고픈 거 어 그런데 이제 에 검식을 하면서 우리가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육신의 모든 잡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어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 자 그래서 우리가 검식을 하는데 에 잘못된 검식을 해서는 안 된다 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는 잘못된 검식을 해서는 안 된다 어 이사야서에는 이 검식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어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잘못된 검식에 대해서 너희가 검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에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58장 3절부터 어 5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검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검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보라 너희가 검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너희의 오늘 검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갈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검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니 되겠느냐 거머리를 갈배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새를 펴는 것을 어찌 검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형식적인 이 검식을 하면서 우리가 검식하는데 어째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이렇게 힘들게 검식하는데 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에 보라 너희가 검식하는 날에 자 첫째 검식하는 날에 뭘 하고 있다 오락을 하고 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이런 오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이 주의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또 이런 일들도 행하고 말이지요 더 충격적인 건 너희가 검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다 너희의 오늘 검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검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할 때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검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검식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굵은 배를 띄고 또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검식을 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검식이 검식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검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 검식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육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검식을 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였다 검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다 오늘 또 우리가 보면 검식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악을 쓰면서 검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나를 정해놓고 말했지 11금식 40금식 그런데 검식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돈 하나님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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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도해서 안 되니까 검식하면서 때를 서는 거 여기에는 이제 또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 검식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검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거는 받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다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마는 그렇잖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에게 자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사달라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토바이 사달라고 막 그런데 부모가 그렇다면 죽는 거 뻔하니까 안 사준단 말이지 절대 그건 안 돼 위험해 안 돼 이제 안 사주니까 그냥 밥을 안 먹고 말이지 굶어 죽겠다고 빼를 서면서 뻗어 낀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렇다고 부모가 그 소문을 들어주겠냐 말이지 죽는 걸 아는데 안 들어주겠지 마찬가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을 구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검식하고 때를 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더 악한 짓이라 이 소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족이 그런 죄악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검식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검식이냐 종교적 경건을 흉내내는 외식적인 악행이다 경건이 없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검식은 하면 안 된다 첫째 보니까 검식 중에 오락을 저기고 검식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의 육신의 기쁨만을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검식하면서도 어? 놀거 다 놀고 말이지 어? 가서 저기 어? tv나 보고 들어 누워갖고 검식하고 이걸 검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육신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다 검식 중에 그 다음에 검식 중에 타인을 괴롭게 하고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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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게 선을 행치 않고 이 악을 행하는 검식하면서도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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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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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는 것보다 검식 안해도 겸손한 게 더 낫다. 이 차오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기도할 때 검식하고 청결이 해야 한다. 자기의 영혼은 살찌우고 자기의 몸은 비워야 한다. 자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검식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6절에서 7절까지 한 번 말씀하자.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의 기뻐하는 검식은 흉악의 결곽을 풀어주며 몽예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몽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극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검식이 뭐냐 이 검식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검식이 뭐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여집사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평생 검식을 못하는데 검식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검식 그 검식을 하고 있다. 밥을 굽는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검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걸로 내가 검식을 대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겠죠. 자 첫째로 내면적 회계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검식을 해야 된다. 내면적 회계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검식은 검식 후에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검식하고 나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믿음의 행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검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로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검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검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대적 이 어미와 또 영적인 어미 두 가지를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악을 행했냐면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이런 괴괴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힘있고 한 놈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그러니까 범법행위로 인해서 거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또 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결박시키는 이게 흉악한 결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너무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유대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해결한 것 아울러 이렇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렇게 투옥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석방시켜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영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검식은 흉악의 결박을 불어준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악에 붙들려서 도저히 단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흉악의 결박 나를 억매고 있는 이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는 이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이게 검식이란 말이야. 나를 꽉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생각 우리가 이 악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검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검식은 바로 우리가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이것이 참된 검식이다. 두 번째로 보면 멍예의 줄을 끌러준다. 멍예의 줄을. 이것도 이제 시대적 의미로는 이 멍예의 줄이라는 것은 이 도덕적인 잘못을 한번 저지름으로 인해서 낙인이 지키는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이런 세리라든지 청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어떤 멍예의 줄을 메고 사는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자신의 눈에 덜 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악한 모습들 그걸 책망을 하시는 거에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타인에게 그런 멍예의 줄을 끌러주는 일이다. 이게 참된 검식이다. 그런데 이게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악령의 권세. 멍예. 멍예란 거 뭐냐. 이렇게 모가지를 메고 소에 멍예를 씌운다는 것은 이렇게 목에 멍예를 메면 끌려가는 거에요. 새가 소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단 말이지. 오늘 우리 속에 이 육의 마음 또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면 헤어나질 못해요. 끝없이 끌려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이 멍예의 줄을 끌려주는 것이 바로 검식이다. 참된 검식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검식이다. 이 셋째로는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다. 압제 당하는 자. 이것도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 보면 사회의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 또 재물의 많고 적음의 차이 힘든 자와 없는 자 권력 있는 자와 없는 자 자 있고 가지고 힘 있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짓밟고 하는 뭐 그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또 재물에 의해서 개인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되고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의 평안을 주는 자유를 주는 이것이 참된 검식이다. 이것도 영국적 의미로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평생 고통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죄의식 자기의 죄의식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감에서 자포자기하고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유함이 없는 여기서 해방하고 그리스로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것이 참된 검식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검식은 바로 흉악의 절박을 불어주고 멍예의 줄을 끌려주고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검식을 하면 일단은 죄악의 불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또 지금 이 검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행위들이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행위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검식은 이런 것인데 그 7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타나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7절 시작 8. 또 줄인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서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참된 검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검식을 했다면 검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 검식 후에 나타나는 행위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첫째로 보니까 가난한 자 의지할 것 없는 자 어려운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는 자가 되라. 선행을 해라. 부재하는 자가 되라. 레이지 25장 35절 36절에도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개기나 우구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않고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또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업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구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탁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검식하면 반드시 검식에 따른 행위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검식이다 응 그래서 hg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검식하고 아무 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 밥은 절약하지만 자기의 영혼은 잃는다 그러니까 검식하고 또 삶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밥만 절약하는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거지 아무 의미도 없는 검식이다 그러니까 검식후에 반드시 이런 행암으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사야에는 이 검식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검식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검식을 하고 우리 삶에 검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그걸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니까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겠고 내가 부러지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예와 손가락질과 험앙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하며 내 빛이 허간중에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낙화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사하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검식을 하고 또 이 검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첫째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빛이다 이건 뭐냐 내 장래에 내 삶 속에 빛과 같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둘째로 보니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 영과 내가 유기죄사함을 받고 또 모든 상처들이 내 인격의 아픔이라든지 내 가정의 아픔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또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검식의 능력이에요 검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셋째로 내 의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라고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일평생 어로운 길을 가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어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히 인도해 주신다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둘째로 우리가 응답의 약속이 있어 응답의 약속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다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응 이게 검식의 축복이에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빚거너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자 그리고 넷째로 자손에게까지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 자손에게까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사하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검식 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검식해야 되냐 이 검식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에미아 구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검식을 할 때는 철저히 죄를 내게 해야 된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검식하여 굵은 배를 입고 티끈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사랑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정의 허물을 자목하고 우리가 검식할 때 그저 뭐 반반 굶고 아무것도 안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에요 검식할때는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복합니다 검식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없느냐 자기의 죄를 해결 검식하면서 죄악을 해결 검식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게 아니고 자기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식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계는 보니까 검식할때 뭘 했냐면 반드시 말썸을 읽었어요 말썸을 말썸 낭독을 하고 묵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미야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날에 나 4분지 1은 거처소에 서서 그 하나는 여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는 여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검식하면서 여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경말씀을 읽었더라구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우리가 검식하면 검식할때 항상 말씀읽고 회개하고 이것이 검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와를 송축했다 여와를 송축했다 네미야 9장 5절에 보면 또 우리 이 사람 예수와와 간별과 비노와 하샨나 세레미야와 호디야와 서버나 부다야를 이러기를 너의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혼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여 영하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종기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민이다 이스라엘이 검식하는 때는 자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여와 하나님을 송축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했다 이게 검식하는 자의 자세 검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검식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한 검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택동하며 검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 한 것이냐 그게 진정 나를 위해 검식한 거냐 누구를 위해 검식한 거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잘 검식을 해야 돼 검식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자복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검식인데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악을 쓰고 해통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검식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검식을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검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검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검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런 놈이 저희는 자기 상황을 이미 받았느니라 검식을 자랑삼하면 안 된다 말이야 이제 갈수록 여기 오는 아이들이 믿음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조들은 여기 와서 처음에 첫날은 첫날 여기 오자마자 도착하고 그 다음날은 검식을 시켰습니다 검식하면서 계속 성격 읽고 있다가 우리가 중간에 이 산상승 검식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애들이 사흘씩 검식했어요 검식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한명도 아빠지고 다 사흘 검식 잘했어요 일평생 처음 하는 거래 처음 처음 하는 거래 근데 이제 갈수록 갈수록 이제 그걸 좀 감당하기 어려워서 요새는 안 하고 있는데 제일 그 저기 못하게 간절히 부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생님들이야 제발 좀 검식시키지마 학교와서 전부 다 엎드려있다 공부 하나도 안 다 죽는다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발 검식시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검식을 안 시켜요 어 근데 우리 그 저희 봤던 너희 선배들 선조들은 참 검식 잘했어요 내 맘 같으면 그냥 사흘 검식 한 번씩 시키고 싶구만 어 또 여기서 또 시험에 빠질 애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 그 이 검식을 하면서 사람에게 덜어내려고 하면 큰일난다 우리 애들 검식하면 막 동네가 시끄러워지 검식한다고 아주 그냥 검식하면 막 동네가 시끄럽다고 응 근데 충격적인 어 일을 내가 한번 겪었는데 어떤 사람 명암에 자기 이름처럼 거기다 뭐라고 적어놔잖아 40일 검식 응 명암에 적혀있어 나 40일 검식 완료했다 응 어 명암 주면서 자랑하네 나 40일 검식했다 응 어 그건 헛고생이야 응 어 검식은 오직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게 응 그렇게 검식해야 된다 그는 검식하면서 교만하면 큰일난 어 안한 것만 못해 근데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그 서울에 지금 그 북한 에 산 그 국민대학교 뒤에 그니까 북한산이 북악스카이웨이 있고 응 거기를 옛날에는 산 이름을 삼각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이름이 요새는 삼각산으로 안 부르더라고 내가 이제 서울 처음에 왔을 때 에 중학교 때 거기 삼각산은 그니까 뭐 70년도지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데 그때 이 삼각산은 어 밤마다 크리스도인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산 그 삼각산은 밤에 가면 막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산이 막 진동을 해요 전부가 하아 밤새도록 소리지르면서 기도 응 그리고 그때는 거기에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삼각산 뭐 삼각산 뿐 아니라 산이라는 산에는 기도원이 거의 다 있었어요 절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응 그래서 절하고 기도원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중위 비토하고 죽던지 뭐 그런 사건도 많이 그었는데요 이 삼각산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 삼각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이렇게 장기도 검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굴들이 있어 굴들이 많아가지고 기도하기 좋아 거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그 인마누엘 수도원이라고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수도원은 어느 사모님이 운명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 수도원을 계속 사모님이 지키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사실을 검식 기도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수도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보따리 하나만 당그랑 들고 와서 제가 사십일 검식 기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십일이 돼서 이 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사십일 검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포식을 해준다고 말이죠 너희들이 검식하고 음식 잘 먹으면 위장 다 버리고 죽어요 만약 사흘 검식하면 사흘 동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씩 죽으로 조금 조금 양을 많이 먹어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위로 조금씩 갈려서 검식한 만큼 거기가 한 만큼 이렇게 위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분이 사십일 검식하고 이제 탈진 상태로 왔는데 이 사모님이 위험을 꺼려서 이렇게 포식을 시키려고 했더니 이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예수님께서 사십일 검식을 하셨는데 나같은 죄인이 사십일 검식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나흘 더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다시 올라가서 사십 사일을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뭐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들을 사람 같지가 않아서 그냥 놔뒀더니 이제 사십 사일만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 죽을 그냥 허겁지겁 다 피우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은 안 듣고 죽을 계속 먹을 때 조금만 먹으라고 하는데도 막 환장한 사람처럼 죽을 막 그냥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아홉 그릇을 막다 죽을 그러니고는 찬양을 힘차게 부러들여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한 절도 다 못하고 그만 서러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검식하고 이렇게 죽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은 굉장히 내가 예수님보다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좀 교만함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검식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 검식하면서 어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또 예수님보다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40일 이상 해보겠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검식은 절대로 남에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검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검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합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검식은 엄밀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능하면 검식할 때 남이 모르게 모르게 해야 된단 말이야 검식하면서 그냥 막 찬양하고 떠들고 막 그냥 온 집안이 다 시끄럽게 막 검식한 사람은 막 뒤집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엄밀한 가운데 저의 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검식을 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락하는 그런 검식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검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특별히 여러분한테 강호하는데 이 검식은 정말 크리스도인이라면 생활의 일부가 돼야 돼 우리가 보통 검식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검식을 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답답하고 할 때 매달려서 검식 기도하는데 여러분 검식 기도는 진짜로 검식을 해야 될 때는 내가 가장 평안할 때 내가 가장 평안할 때 내 육이 너무 평안해서 영이 무뎌 질 때 그때 검식해야 돼 평안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데 그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검식은 생활하는 게 좋아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매년 이렇게 검식을 내가 보니까 뭐 사흘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희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사흘 정도는 검식하면서 생활하는데 조금 힘들어 조금 힘들지만 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간이더라 사흘 정도는 물만 먹고 해도 큰 어려움 없어요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검식하면 첫째로 내 영혼이 맑아진다 영혼이 깨끗해져요 육신을 죽이는 거에요 육신을 죽이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검식이야 검식 또 내 마음에 그냥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내 마음을 내가 검출을 못하고 할 때 검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삶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검식이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들 또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 삶을 보면 그의가 검식 검식의 삶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의 루트 같은 경우도 정말 검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했다고 해요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 검식을 자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검식을 생활하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한 번도 안 하던 애가 사흘 검식하라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라도 한번 실천을 해볼 좋을 것 같아요 첫 주를 시작할 월요일 아침 아침을 검식을 시작을 하고 매주 한 주에 한 끼라도 검식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첨 걸려서 아침 매일 아침을 이렇게 한다던 근데 아침을 이렇게 검식하면 하루가 참 에헤이 영이 맑아져 아침에 검식으로 시작 응 근데 어떤 애들은 내가 보니까 우리가 옛날 우리가 매주 여기 뭐야 그 고난주의를 검식을 하거든요 여기 있어 우리 애들 다 같이 검식해요 아침에 할끼 검식하자 그랬더니 어떤 애는 아침에 안하고 저녁에 한다고 그러는데 저녁에 검식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녁에 해야 살이 빠진대 그런 목적으로 검식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 검식은 영을 맑게 할게 살 빼라고 하는게 아니잖아 어 그니까 어쨌든 에 검식을 생활화하고 어 어 한 끼씩이라도 이렇게 시작하다가 어 또 하루 이렇게 하루 이렇게 검식해보고 또 되면 어 사흘씩 검식하고 어 근데 내가 보니깐 사흘 검식이 참 좋은것 같아요 사흘 검식하면 이제 내 개인적인 관정인데요 사흘 이렇게 검식하면 거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참 신기하게 사흘 검식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걸 내가 항상 내가 체험하는데 어 그럼 검식해야 돼 검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시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거 첫째 뭐 구제 둘째 기도 셋째 검식 검식하면 검식하면 많은 축복이 많은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어 그래서 검식하는 생활을 하길 바래요 어 내가 오늘 좀 짧게 하려고 애들이 다 가버려가지고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면 또 걔들이 너무 많이 못 들으니까 오늘은 검식까지는 할텐데 예 꼭 검식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